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저희 지난 시간에 유다 독립전쟁 그리고 바르코크바 항쟁에 대해서 뒷부분은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보면 유다인들이 생활하던 터전에 관한 삶의 터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보금서를 특별히 읽게 되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지역이 갈릴레아 호수 지역이고 또 후반부에는 예루살렘 지역인데 그런 도시들 아니면 지역에 대해서 오늘은 좀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우선 저희가 가장 먼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갈릴레아 호수라고 하는 곳입니다 뭐 여기는 말 그대로 그냥 호수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의 팔레스티나 북쪽에 위치한 담수호이고 이 갈릴레아 호수는 지금도 마찬가지이고 당시에도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이고 유다인들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약간 사막기후와 비슷한 그런 기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물이 모자란 곳이고 연강수량도 그렇게 많지 않은 곳이어서 이렇게 물이 있는 샘이 있느냐 없느냐는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그런 요소인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후반부에 광야 지역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을 드릴 텐데 우선 이 갈릴레아 호수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호수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그냥 지도를 쓰기가 어려워서 제가 그린 건데 아주 이쁘진 않지만 그래도 참조가 되실 것 같아서 그려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레아 호수를 일단 보면 이 남북의 길이 호수가 아주 동그랗거나 네모랗게 생기지는 않았습니다 네 이렇게 남과 북 이쪽이 동쪽이고 이쪽이 서쪽입니다 그래서 남북으로 보면 남북으로 조금 더 길게 생긴 그런 형태의 호수이고 이 남북의 길이는 가장 긴 곳이 21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곳에서 여기까지겠죠 그래서 저 남북의 길이는 21km 정도가 되고 또 동쪽과 서쪽에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너비라고도 말할 수 있을 텐데 이 동쪽과 서쪽의 길이는 가장 넓은 곳이 아마도 이 지점일 것 같은데요 가장 넓은 곳이 12km 정도 되는 상당히 큰 호수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우리나라에서 보는 우리나라에도 큰 호수가 있죠 근데 제가 지금 정확히 크기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꽤 큰 호수들이고 얼핏 보기에 바다인지 호수인지 구분이 좀 쉽지 않은 그런 호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장 긴 곳은 21km 그리고 넓은 곳은 12km 정도이고 이 갈릴레아 호수 둘레를 한 바퀴 삥 돌면 50km가 조금 넘는 그런 거리가 나오는 상당히 큰 호수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큰 호수이기 때문에 또 가끔 보금서에서는 바다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나 외국어로 된 책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어떤 곳은 갈릴레아 호수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갈릴레아 바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호수의 평균 깊이는 40m 정도라고 합니다 물론 이쪽 호수 가 쪽은 깊지 않을 터이고 가운데 쪽이 깊을 테인데 평균이 그 정도 된다라고 하는 걸 보면 꽤 깊은 그래서 굉장히 많은 물을 담고 있을 수 있는 그런 호수입니다 우선 이 갈릴레아 호수는 나중에 한번 전체적인 이스라엘 지도를 저희가 볼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번 간단히 언급을 드릴 텐데요 이 갈릴레아 호수가 있는 이 지역은 해저 200m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통 해수면의 높이를 0이라고 친다면 이 호수 면이 있는 곳은 해저 200m인 거죠 그래서 굉장히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호수이고 이 갈릴레아 호수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그런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호수의 북쪽을 보면 여기에는 지금 표시를 해드리지 못했는데 이 북쪽에 아마도 동북쪽, 북동쪽에는 골란고원이라고 하는 높은 지형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서쪽으로는 꽤 넓은 평야 지역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레아 호수와 이 갈릴레아 호수를 끼고 있는 그 장소들을 보통 갈릴레아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갈릴레아 지역은 농사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지형인 거죠 왜냐하면 충분히 풍부한 아주 충분한 양의 물을 끌어다 쓸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풍부한 물로 인해서 농업이 발달한 곳이 바로 이 갈릴레아 호수와 갈릴레아 호수 인근의 지역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이런 갈릴레아 호수가 갈릴레아라고 하는 저 표현은 구약성경 안에서 호수라는 표현과 함께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안에는 갈릴레아 호수라는 표현이 없다는 거죠 다만 구약성경에서 저희가 찾을 수 있는 비슷한 표현은 킨네랩이라는 표현입니다 실제로 민수기 34장 11절이나 여호수와기 12장 3절 같은 곳을 보시면 거기에는 킨네렛 호수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킨네렛 호수라고 하는 곳 역시 갈릴레아 호수를 지칭하는 표현이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면 킨네렛이라고 표현을 하느냐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쓰는 악기 중에 수금이라고 하는 악기가 있습니다 저희 시편 같은 데 보면 수금과 비파 이런 표현들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 그들이 쓰던 전통적인 악기인데 그 수금이라고 하는 악기의 생김새와 이 갈릴레아 호수의 생김새가 비슷하다라는 생각에서 이 수금이라고 하는 악기의 표현을 따서 킨네렛 호수라고 불렀던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 수금이라고 하는 악기의 히브리어 표현은 키노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키노르, 킨네렛 좀 비슷하신가요? 어쨌거나 이런 악기와 비슷하게 생긴 그런 지형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당시에 갈릴레아 호수라는 표현 대신 그 생김새의 모양을 따라서 킨네렛 호수라고 부른 거죠 쉽게 생각하시면 여기에 이렇게 물론 이거와 똑같이 생기질 않았습니다만 여기 이렇게 현이 달려있는 악기를 하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악기를 이렇게 세워놓은 그런 모양이 이 갈릴레아 호수의 모양이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갈릴레아 호수라는 표현 대신 킨네렛 호수라는 표현을 사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갈릴레아라고 하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지만 이미 구약 성경 안에서도 이 호수에 대한 언급을 찾아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민숙이나 여호수와의 찾아보시면 킨네렛 호수라고 하는 표현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이 갈릴레아 호수는 예수님께서 처음 공생활을 시작했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한번 보금의 내용을 순서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뭐 하시나요? 세례를 받고 나서 광야에 가서 유혹받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갈릴레아에 돌아오셔서 갈릴레아에서부터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공생활을 시작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을 뽑고 병자들을 낳게 해주고 또 가르침을 전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금서에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갈릴레아 호수는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셨던 예수님의 주활동 무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처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사실 보금서가 우리에게 전하는 굉장히 많은 내용은 다 이 근처 지방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자 실제로 신약 성경 안에서도 갈릴레아 호수라고 하는 표현은 꽤 많이 등장을 합니다 또 어떤 표현도 사용이 되냐 하면 루카복음 5장 1절에 보면 갬네사렛 호수라는 표현도 사용이 됩니다 아마도 이 표현은 여기 칠판을 좀 벗어난 한 요쯤에 있는 요쯤에 있는 요쯤 북쪽에 있는 평야가 하나가 있는데 그 평야의 이름이 갈네사렛이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아마도 그 평야의 이름을 따서 그 근처에 있는 호수이기 때문에 갈네사렛 호수라고 불렀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요한복음의 6장 1절 같은 곳을 보시면 티베리아스 호수라는 표현도 사용을 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에 티베리아스라고 하는 도시가 있고 아마도 이 도시가 갈릴레아 호수 인근에서 가장 크고 화려했던 도시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지명을 이 도시의 이름을 따서 티베리아스 호수라고 불렀던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티베리아스라고 하는 도시는 굉장히 후대에 만들어진 도시입니다 그래서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로마의 통치를 받으면서 기원 후 18년쯤에 만들어진 도시가 티베리아스다라고 전해지고 비교적 갈릴레아 호수 인근에 있는 도시들 중에서는 가장 신생, 최근에 생겨난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서는 이 똑같은 호수를 갈릴레아 호수를 킨네렛 호수라고 표현하고 또 신약성경에서는 일반적으로는 갈릴레아 호수로 표현을 하기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겐네사렛 호수다 아니면 티베리아스 호수다 이런 지명들을 여러 가지로 사용하는 다양하게 불리는 호수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보금서에서는 갈릴레아 호수라는 표현으로 많이 사용이 되는데 대부분 이 호수와 연관되어서 등장하는 보금의 본문들을 보시면 예수님이 어디로 이동하실 때 예를 들면 티베리아스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가셨다 이런 표현들도 등장을 하고요 또 갈릴레아 호수를 배경으로 이야기되는 내용 중에 하나는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서 있었던 그래서 배를 타고 가는데 돌풍이 불어서 돌풍이 불어서 파도가 몰아치고 그래서 제자들이 두려움에 빠지고 또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을 안심시키고 하는 그런 내용에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아까 이 북동쪽에 골란고원이라고 하는 아주 큰 산맥 같은 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이 갈릴레아 호수에 가시면 저녁 어스름할 때 해가 질 무렵이 되면 이 북쪽에서부터 그 고원에서부터 강한 바람이 불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니 무슨 호수에 파도가 치고 호수에서 배가 그렇게 전복되고 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굉장히 큰 호수이기 때문에 그런 바람이 불어오면 실제로 바다처럼 풍랑이 파도가 치기도 하고 또 실제로 배들을 타기에 어려운 그런 날씨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갈릴레아 호수가 갖고 있는 그런 지역적인 특색들 그리고 어디에 놓여 있는지 그런 위치들을 생각해 보면 보금사에서 이야기하는 갈릴레아 호수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은 그냥 좀 과장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것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그런 내용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갈릴레아 호수와 함께 저희가 그 근처에 있는 중요한 도시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선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 갈릴레아 호수를 바라본 사진입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시면 저 뒤쪽에 보이는 약간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황토색처럼 생긴 그런 곳이 있는데 그게 바로 골란고원의 한 모습이고 그 앞쪽에 이렇게 호수가 자리하고 있고 호수변에 도시들이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또는 지인으로부터 받은 사진들 중에 갈릴레아 호수 전체를 찍은 사진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커서 한 번에 찍기 어렵기도 한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보여드리기가 좀 좋지가 않아서 그냥 일부 호수만 보이는 곳이지만 이렇게 호수를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이 가파르나움 쪽에서 아마도 이쪽 서쪽에서 바라본 동쪽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부 도시들도 보이고 또 뒤에 마치 산처럼 이렇게 고원의 모습이 자리하고 있는데 그런 모습들도 보실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갈릴레아 호수 변에서 이 호수가 예수님 활동의 주무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 저희에게 가장 중요한 도시라고까지 하기엔 너무 큰 표현이고요 하나의 고을, 마을이 있는데 바로 카파르나움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카파르나움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 예수님이 머물렀던 갈릴레아 호수 인근에서 활동을 하실 때 아마 주로 머무셨던 곳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 카파르나움에는 아직도 베드로의 집이라고 하는 곳이 남아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조금 남쪽으로 조금 내려오면 아까 설명드린 티베리아스라고 하는 곳과 카파르나움 중간쯤에 막달라라고 하는 도시도 있습니다 이 막달라라고 하는 도시는 어떤 도시냐 하면 지금 실제로 이 막달라의 발굴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래서 어느 한 수도회에서 고고화적인 발견이 이루어진 곳을 사들여서 거기에 지금 순례할 수 있도록 조성을 하고 있는데 아직 완성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막달라, 생각나는 거 없으신가요?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나와 연관된 도시가 바로 막달라입니다 그래서 마리아 막달라나 우리가 흔히 마리아 막달라나라고 부르는 그 이름은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라는 의미이고 아마도 그 마리아는 막달라 출신의 이곳에서 태어나고 자랐던 여인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막달라라고 하는 도시가 자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티베리아스는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뭐 좋은 의미는 아닌데요 여기에 보면 베싸이다라고 하는 도시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좀 위치가 썩 마땅치가 않아서 표시는 하지 않았는데 여기 즈음에 보면 코라진이라고 하는 유적지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도시는 예수님 말씀 중에 베싸이다야, 코라진아 너희에게 이런 기적을 보였더라면 뭐 어떻게 했을 것이다 라고 사실은 저주를 이야기할 때 등장하는 두 도시인데 지금도 그 흔적은 남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갈릴레아 호수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이 밑으로 여기 이렇게 제가 선을 그어놨는데 이게 요르단강입니다 그래서 요르단강이 쭉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더 내려가면 제가 지도를 더 그릴 수 없어서 그리지 못했는데 사해까지 이어지는 그 요르단강이고 이 요르단강의 건너편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아닌 데카폴리스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이 갈릴레아 호수 서쪽이 주로 예수님의 활동지가 되었던 곳이고 이곳에서 가장 많은 활동을 하시고 또 제자들과 함께 저곳에서 머무셨던 거죠 자 그 중에서 이제 카파르나움이라고 하는 곳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카파르나움은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중심지 중에 하나이고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갈릴레아 호수의 북서쪽에 위치한 작은 고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마테오부금 9장 1절을 보면 카파르나움은 예수님께서 사시던 고울이다 마을이다 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술래를 가시면 카파르나움을 들어가는 정면에 이렇게 그 이름을 하나 써놨습니다 더 타운 오브 지저스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울, 마을이다 라고 하는 그 마테오부금에 나오는 그 표현으로 카파르나움을 특징 짓기도 합니다 자 이 카파르나움은 구약성경에서는 언급되지 않는 도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구약성경 안에는 카파르나움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당시에 있던 고울이지만 중요하지 않아서 등장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는 그 구약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아직 생성되지 않은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꽤 많은 사람들은 이 카파르나움이라고 하는 고울이 구약성경 시대에 있었던 고울이 아니라 기원전 2세기쯤에 기원전 200년 안쪽에 그때부터 생겨나기 시작한 고울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도 이 카파르나움이라고 하는 곳이 하나의 마을로 고울로 성장할 때 처음에 그곳에 정착해서 살았던 사람들은 주로 이 갈릴레아 호수에서 고기잡이를 하던 어부들이 중심이었을 거다 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카파르나움은 베드로와 안드레아의 고향이기도 하죠 또 이 카파르나움은 그런 이유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머무셨던 고울이기도 할 것이고 또 마르코 보금 1장 21절 같은 곳에 보면 카파르나움에 있던 회당은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보금을 선포하고 또 그들에게 가르침을 전달하던 그런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카파르나움은 꽤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도시임에는 분명합니다 자 우선 이 사진은 카파르나움에 있는 회당터입니다 물론 여기에 보이는 이 돌이나 이런 남아있는 건축물들이 예수님 시대 당시의 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이 회당을 발굴하는 사람들이 보았더니 이 회당에는 바닥에 여러 층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저 회당은 좀 후대의 것이긴 하지만 그 전에 저 자리에 회당과 비슷한 건물이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아마도 예수님 시대에도 이곳이 회당으로 쓰이던 터일 거다 라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카파르나움이라고 하는 곳에 가시면 저런 회당의 터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회당의 터에서 아주 멀지 않은 쪽에 베드로의 집을 기념하는 성전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시면 좀 어떤 유적지 위에 베드로의 집이라고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그 유적지 위에 베드로를 기념하는 베드로의 집을 나타내는 성전을 그렇게 지어 놓았고 실제로 고고학자들이 이곳을 발굴하면서 거기서 베드로라고 하는 표현이 쓰인 어떤 표지석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꽤 많은 사람들은 여기가 베드로의 집일 것이고 그리고 계속 발굴을 해보았더니 거기에 집터는 아주 작게 남아있고요 그 이후에 4세기, 5세기에 세웠던 교회의 모습이 남아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비잔틴 시대에 이미 이곳을 베드로의 집이라고 생각을 했고 거기에 기념하는 성당을 지어서 베드로와 또 사도들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것을 기억했을 거다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베드로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아주 특별한 이름이 아니라 좀 흔한 이름이어서 이곳이 우리가 말하는 그 사도 베드로 베드로 사도의 집이다라고 100% 확신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여러 흔적들을 보면 아마도 이곳이 카파르나움 중에서 베드로 사도의 집이 있던 곳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 실제로 지금 성당을 지어서 그렇게 그런 내용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카파르나움이라고 하는 곳은 이런 의미에서 첫 제자들이 살았던 저희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야기는 크게 두 부류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첫 네 제자를 부르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와 안드레아 베드로와 안드레아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제배대우의 아들 자 이렇게 처음에 가다가 베드로와 안드레아를 보시고 나를 따라라 라고 부르시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야고보와 요한을 보시고도 나를 따라라 하시자 그들이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아비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라고 하는 처음 네 제자의 이야기가 있고 그 뒤에 이제 예수님은 이렇게 열두 명의 제자를 선택하셨다 라고 우리에게 열두 사도의 이름을 전해주는 부분이 이렇게 두 부분으로 늘 나뉘어지는데요 예수님께서 뽑으신 첫 네 제자는 전부 다 어부였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아마도 베드로와 안드레아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전부 다 가파르나움 출신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자 그래서 이 가파르나움은 그런 복음서의 내용들과 함께 실제로도 예수님께서 갈릴레아 호수와 그 주변에서 활동하실 때 가장 많은 시간 머무르셨던 장소였을 거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테오복음은 예수님께서 사시던 고울이다 라고 전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이런 가파르나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갈릴레아 호수에서 아주 가까운 곳은 아니지만 저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장소는 나자레시입니다 이 나자레시라고 하는 산골에 있는 마을은 가파르나움에서 가면 아마 한 50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곳이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모님과 요셉성인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활하시기 이전까지 사셨던 그런 곳으로 생각이 되는 거죠 자 우선 나자레시라고 하는 곳은 해발 370미터 정도에 위치한 산골 마을입니다 그래서 아주 높은 산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예 그래도 평지는 아닌 한 산 중턱쯤 되는 곳부터 이렇게 조금씩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그런 고울이고 예 말씀드린 것처럼 가파르나움에서는 한 50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는 한 140킬로미터 떨어진 그런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이 나자레시라고 하는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되어서 특별히 저희가 성탄 즈음에 가장 많이 듣게 되는 지명이기도 한데요 이 나자렛은 구약성경에는 이 나자렛 역시 언급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뭐 결국 마찬가지죠 원래 있던 곳인데 중요하지 않아서 언급이 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없던 도시인지 이제 그것은 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이지만 어쨌거나 구약성경 안에는 나자렛이라고 하는 지명은 표현이 되질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성경 안에서는 나자렛이라는 표현을 상당히 많이 찾을 수 있고요 거의 다 예수님의 탄생 또는 예수님의 출신을 이야기할 때 이 나자렛이라고 하는 지명을 씁니다 자 우선 나자렛이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에서 보면 이 표현은 특별히 예수님과 성가정 예수님과 성모님과 요셉 성인과 관련이 되어서 그런지 꽤 많은 사람들이 이 나자렛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저 도시가 가지고 있는 뜻은 무엇일까라는 것을 조금 많이 궁금해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떤 단아에서 나자렛이라고 하는 표현이 왔는지를 명확하게 알기는 쉽지가 않은데요 그래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게 그래도 가장 가능성이 높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구약성경에 나오는 나자르인과 관련된 표현으로 보려는 입장입니다 나자르인은 어디에 보시면 제일 쉽게 아실 수 있냐면 구약성경에 나오는 삼손 이야기를 보시면 됩니다 삼손은 판관이었고 그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하느님께 봉헌된 나자르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봉헌을 나타내기 위해서 머리를 자르지 않고 또 그래서 하느님에게 봉헌된 인물이기에 하느님께서 많은 힘과 능력을 준 인물이라고 구약성경에서 소개가 되는데 그렇게 하느님에게 봉헌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나자르라고 하는 표현에서 아마도 나자렛이라고 하는 표현이 왔을 거다라고 하는 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어원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모든 사람들이 그게 맞다라고 할 만큼 정확한 것은 아직은 없는데 아마도 나자르라는 표현과 어떤 방식으로든 연관이 되어 있을 것으로 제 생각에도 그렇습니다 자 우선 이제 복음서에 나오는 나자렛과 관련된 내용들 좀 표현들을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자 우선 예수님은 나자렛 출신으로 그렇게 불리웁니다 그래서 마테오 복음 21장이나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나자렛 출신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는 표현이 사용이 되는데 자 우선 우선 저희가 출신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 태어나고 자란 곳을 나타낼 때 보통 출신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되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은 나자렛 출신인가요 실제로 왜냐하면 많은 시간 아버지와 어머니와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나자렛에 머물러서 살기는 했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었죠 그래서 복음서는 약간 역설적으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신앙인들에게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났느냐라고 묻는다면 다 베들레헴이라고 답을 하실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잘 알지 못하는 또 복음서에 나오는 유다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단지 그들에게 예수라고 하는 이 청년은 나자렛 출신으로만 인식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복음서가 사용하고 있는 이 표현 예수님은 나자렛 출신이다 라고 누군가 이야기하는 이 표현은 그런 역설적인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기능도 합니다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 나자렛 출신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분이다 라는 것을 복음을 읽는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마테오복음과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나자렛 출신이다 라고 소개가 됩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특별히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과 관련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관련된 사건에서 보면 예수님은 나자렛 사람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유다인의 왕 나자렛 사람 예수라고 하는 그 죄명이 그것이 예수님에게 붙은 사형의 죄목이었던 것처럼 예 보금사에서 보면 예수님은 나자렛 출신 또는 나자렛 사람이라는 표현으로 불리죠 또 그 베네이토 16세 교황님이 써셨던 책 제목도 나자렛 사람 예수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좀 그런 성향이 조금 차이가 나는데요 유럽이나 아니면 다른 나라 특별히 유럽 문학관 안에서 보면 어떤 사람을 이야기할 때 그 뒤에 꼭 어디 출신인지를 보통 묻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기록할 때도 예를 들면 서울 출신 허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만약에 동명이인이 있다면 대전 출신 허규 이런 표현도 가능하겠죠 그런 것처럼 그네들이 좀 출신이라고 하는 것 어디서 태어나고 어디서 자랐는지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우리의 신앙의 대상인 예수님은 어떤 예수냐 나자렛 사람 예수입니다 자 우선 나중에 또 그 표현을 아마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이 지금 우리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이름이 이미 되었습니다 우리한테 중요하고 특별한 이름이 되었지만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당시에 아주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하도 이름들을 이쁘게 지으셔서 그런 것을 말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데요 예전에 아마 좀 연세가 드신 분들 예전에 학교에서 배우셨던 거 보면 보통 학교에 가서 1학년 때 제일 첫 과에 나오는 건 예전에 철수야 안녕 영이야 놀자 바두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당시에 철수와 영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냥 남자와 여자의 대표적인 이름처럼 아주 흔한 이름인 거죠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 역시 그렇게 좀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예수라고 이름을 지을 정도로 흔한 이름이었는데 나자렛 사람 예수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 되냐면 그 수많은 예수 중에서 우리가 믿는 사람은 누구냐 나자렛에서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살았던 그래서 나이가 좀 들어서 서른 즈음에 세례를 받고 제자들을 모아서 활동을 했던 그리고 우리에게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고 우리를 가르쳤던 또 병자를 낳게 했던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그분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예수다라는 걸 나타내는 표현이 나자렛 사람 예수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출신이나 그 사람이 어느 동네 사람이냐를 묻는 표현이지만 이미 우리에게는 그것이 상당히 중요한 표현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나자렛과 도시와 관련된 내용들은 보금서에서 탄생에 관한 이야기들이나 예수님의 유년 시절에 관한 루카 보금의 언급들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 마테오보금은 마치 이미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정해진 것처럼 그는 앞으로 나자렛 사람이라 불릴 것이다 라고 2장 23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 나자렛 사람이라 불리는 것이고 결국 이것이 나중에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죄목 중에 일부가 되기도 합니다 나자렛과 관련된 몇 가지 본문들을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우선 루카 보금이 전해주는 본문은 조금 특이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루카 보금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시작하실 때 나자렛 회당에서 희년을 선포하셨다라는 이야기를 저희에게 전해줍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런 말씀 드렸어요 갈릴레아 호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광야에서 유혹을 받고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뭐라고요? 그 다음에 하신 일이 갈릴레아 호수 근처에 와서 하느님 나라를 선포한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루카 보금은 재미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신 다음에 처음으로 공생활을 시작하는 선포를 하는 곳이 나자렛 회당이다라고 저희에게 소개를 합니다 물론 이것은 루카 보금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학을 나타내기 위한 내용인데 그 부분이 이제 공간보금 다른 마테오나 마르코 보금과는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루카 보금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세례받으시고 유혹받으신 후에 갈릴레아 근처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공생활의 선포를 알리는 하느님 나라의 선포를 알리는 일을 나자렛 회당에서 희년 선포의 내용과 함께 하셨다라고 루카 보금은 저희에게 전해줍니다 그래서 그 루카 보금이 가지고 있는 시각은 특별히 나자렛 회당에서 예수님이 희년을 선포하고 또 그 희년이 의미하는 앞으로 벌어질 이 모든 것이 하느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 선포가 시작된 곳이 나자렛이다라는 것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또 마르코 보금 6장 같은 곳에 보시면 나자렛을 방문해서 고향에서 배척당하는 예수님에 관한 내용들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보면 이미 예수님은 그렇게 한 인간으로서 한 젊은이로서의 예수가 아니라 이제 하느님의 일을 하는 하느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으로 자신이 자라고 또 컸던 그 고향에서는 배척당한 모습을 마르코 보금뿐만 아니라 다른 보금서에서도 찾아볼 수 있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예수님께서 점점 당신의 길을 가게 되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그런 사건으로 이르게 되는 그 과정 중에 한 모습입니다 또 요한보금 1장 46절 같은 곳에 보면 여기서는 이제 필립보가 나타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런 장면이 담긴 보금 9절인데 나타나엘이 필립보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나자렛에서 무슨 좋은 게 나올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이런 표현을 보면 또 요한보금에서 나중에 어떤 표현도 등장하냐 하면 나자렛뿐만 아니라 갈릴레아에서는 예언자가 나오지 않소 이런 표현도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에게 이 나자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아주 촌구석인 거죠 아주 작고 보잘것 없고 그런 장소로 여겨졌던 곳이 나자렛이고 이 나타나엘의 표현을 통해서 나자렛에서 무슨 좋은 것이 나올 수 있겠소라는 이 표현은 당시의 사람들이 생각하던 나자렛에 대한 그런 당시의 분위기를 알려주는 표현이기도 하면서 이 표현은 앞으로 이제 나자렛에서 좋은 것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 나자렛 역시 저희에게는 예수님이 활동하고 생활하신 그런 곳이라는 의미에서 중요하기도 하고 또 이런 몇 가지 본문들을 저희가 보금에서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도 실제로 지금도 이 나자렛이라고 하는 곳에 가시면 나자렛에서 저희가 가장 기억할 만한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것과 관련된 그래서 성모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탄생 예고를 받게 되는 그런 내용이 가장 먼저 떠오르게 되는데 실제로 지금 나자렛에는 그것을 기념하는 큰 성전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에 보시는 성전이 정면의 모습인데 굉장히 큰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당을 지어 놓았고 또 이곳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성당 안에는 안쪽에 전승에 전해 내려오는 성모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만났다라고 하는 그 동굴 같은 것이 있고 그 동굴 위에 이 성전을 지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 나자렛이라고 하는 곳은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되살려 볼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공생활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되어서 저희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과 함께 오늘의 강의는 정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도 아마 몇 가지 도시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당시에 사람들이 살았던 실제적인 모습들을 좀 살펴보는 그런 여행 여정을 계속하려고 합니다 저희 함께 마침기도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as 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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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